그녀는 태어난 자식이 두 살만 되면 죽어버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처음과 두 번째 자식을 잃었을 때는 스스로 죄 많은 여인이라 자책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더욱 매달렸는데 세 번째 자식마저 죽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 오히려 야속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녀는 실성한 여인처럼 날마다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심한 관세음보살을 탓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를 주절주절 외우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한노승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거는 것이었다. 젊은 보살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여인이 화를 내며 반문하자 노스님은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하였다. 젊은 보살 당신 몸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새아이는 바로 당신의 원수여. 지금부터 3생 전의 일입니다. 당신이 어느 양반집 본부인으로 있을 때 새로 들어온 소실을 질투하여 톡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당신은 부처님을 믿으며 참회하였지만 독약을 먹고 억울하게 죽은 소실은 귀신이 되어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폭수를 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이생에서 결혼을 하자 그 원기는 당신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신한 당신의 몸을 극도로 괴롭히다가 끝내는 태어나기 직전에 죽어 산모인 당신을 죽여버리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스님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젊은 보살이 관세음보살을 성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에 원기는 당신의 뱃속에서 죽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곤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꼭 두 살이 되어 죽는 것이었을까요? 유두살난 아기는 재롱이 한창 이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죽으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의 뚫려버린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다시 흐느끼기 시작하자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젊은 보살이 울고 불구하는 그 자체가 원수의 보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소? 당신이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는 이 순간의 원수는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아시오. 이 말씀에 여인은 정신을 가다듬어 참회를 하였다. 흔하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 방황하는 영가시여 부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편안히 극락왕생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회하자 노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마라였다. 너는 삼생전에 나를 독살한 원수다. 그동안 나는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지만 내가 관세음보살을 깊이 신봉하고 모다란 일을 매일 외웠기 때문에 밤낮 없이 선신들이 용호하고 있어 뜻을 잃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관세음보살께서 노스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너를 깨우쳐 주시니 이제 지난 원결을 모두 풀고 떠나가노라. 앞으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말을 끝낸 원기는 차츰 멀어져갔고 옆에 서 있는 노스님도 훈련히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어 원결을 푼 여인은 더욱 지극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신봉하였으며 그 뒤 효성스런 아들 둘을 낳고 한평생 병부 없이 살았다고 한다. 출처 도서출판효림 월간 법공양 일타큰스님글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은 모두가 인과응보일 뿐이다.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매친매듭을 풀지 못하면 불행은 끝이 없다. 인과응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원망하고 한을 품으면 악연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원인을 뚜렷이 알 수 없는 현재의 괴로움, 현재의 불행은 모두가 지난 세상에서 내가 지은 악업의 과보라 생각하고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진한 빚은 점점 줄어들어 갈수록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일타스님 법어 중에서 일타스님 법어 중에서 일타스님 법어 중에서